화장실을 계속 들락날락거린다라는 데 쓰는 표현이 또 있어요 그게 바로 I have the runs 입니다 I have the runs 보통 run 하면 막 달리는 거잖아요 run 그죠? 근데 runny nose 라는 표현을 우리가 많이 들어본 표현이죠 runny nose 끊임없이 계속 뭐가 흐르는 그런 코라는 뜻이죠 run은 달린다는 뜻도 있지만 물이 이렇게 확 흐른다라고 할 쪽에도 run 그래서 the river is running fast 라고 하게 되면 강물이 빠른 속도로 흘러간다라는 말이 돼요 run은 그런 뜻으로도 써요 근데 사람이 run이라고 할 때 I have the runs 하게 되면 뭔가 계속 쫙쫙 나온다는 말이겠죠 그러니까 화장실을 계속 간다는 뜻이 돼요 I have the runs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